손바닥에 사마귀를 올려놓으면 발생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마귀가 앞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술가나 중국권법이 생각나게 만들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귀의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마귀는 아주 귀여운 반려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귀를 키울 때는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귀엽다고 사마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경하다가 가만히 있던 사마귀가 점프를